두 번째 섹션은 인터넷 프로토콜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TCP, IP 프로토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TCP, IP 프로토콜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배울 필요가 있어요. TCP, IP 프로토콜은 TCP, IP 뿐 아니라 인터넷 연결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토콜을 통칭하는 개념이에요. 링크 계층, 전송 계층, 인터넷 계층, 응용 계층으로 구분이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잠깐 봤던 내용인데요. 이 내용입니다. 링크, 인터넷, 전송, 응용 계층으로 나뉜다는 이야기였고요. 응용 계층, 전송 계층, 인터넷 계층 이런 데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이 종류가 많죠.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프로토콜은 연결형과 비연결형이 있는데, 연결형 같은 경우에는 통신이 종료되기까지 논리적으로 경로가 지속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비연결형은 연결을 설정하고 해제하는 과정이 존재하지 않는 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연결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연결이 설정하고 해제되는 과정이 존재하는지, 논리적으로 경로가 지속되는지 이런 것들을 본다고 보시면 돼요. 주요 서비스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이따가 같이 볼 거예요. TCP, IP의 데이터 전달 구조를 보겠습니다. 응용 계층에서 데이터를 생성하고, 그게 이렇게 넘어가면서 TCP 헤더가 생성되고, 그게 넘어가면서 IP 헤더가 생성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서 이더넷 헤더가 생성되는 이런 형태로 데이터가 누적돼서 전송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각각의 구조에 대해서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데이터 구조는 단말기에서 구동되는 응용 프로그램과 기기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전달이 되는 데이터를 의미하는 거고요. TCP 헤더에는 송수신자의 포트 번호, 순서 번호, 응답 번호 등에 전달되는 정보, IP 헤더는 IP 버전, 송신측, 수신측 IP, IP가 뭔지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주소라고 보시면 돼요. 프로토콜의 종류, 서비스 타입 등의 정보가 기억되어 있고요. IP 헤더는 IP 버전4와 버전6의 전환기술 정보가 기억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다음에 이더넷, 맥주소라고 하죠. 이더넷 헤더, 네트워크 세그먼트의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통신을 위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고유 할당된 식별자. 이게 이더넷 맥주소예요. IEEE802 네트워크 기술의 네트워크 주소로 사용이 된다고 되어 있죠. 자신이 보유한 네트워크 접속 가능 장비의 맥주소를 확인한다고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 컴퓨터의 뒷부분을 보면, 여러 가지 선이 연결되어 있는 구멍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포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보통 이 랜선이 꽂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랜선이 꽂히는 공간을 보면, 이게 랜카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랜카드를 흔히 우리가 NIC라고 부르는데, 이게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라는 뜻이에요.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카드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할당된 고유 식별자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에 이건 무슨 뜻이냐? 여기 꽂혀있는 이 랜카드의 고유 값이란 뜻이에요. 같은 랜카드라도 이 고유 값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서로를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맥주소를 확인한다. 이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TCP의 헤더 구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내용이 많은데, 이게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로 소스포트 어드레스 필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스포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소스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출발지예요. 이 출발지에 있는 이 애들이 어디로 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소스라는 거는 출발지 또는 생성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데스티네이션, 어렵지 않죠. 목적지죠, 목적지. 포트 어드레스, 포트 번호 똑같은 얘기고요. 다음에 시퀀스 넘버 필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상 회선을 통해 전송되는 데이터의 모든 바이트에는 고유한 일련번호가 부여된다고 되어 있죠. 시퀀스 넘버가 일련번호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네 번째는 액롤리지 멘트입니다. 이거 보통 이 부분은 발음이 안 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암기하기 편하게 이 부분까지 같이 발음해서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승인번호예요. 간단하게. 세그먼트를 수신할 준비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린다. 라고 써 있죠. 이게 승인을 했다는 뜻입니다. 모든 데이터가 수신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묵시적인 확인 메시지 역할을 한다. 라고 되어 있죠. 다음으로 헤더 랭스 필드입니다. h랭 필드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헤드의 길이를 32비트 단위로 나타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IP 버전4의 기본 헤더 크기는 20바이트고요. 최대 60바이트까지 연장이 됩니다. 이거 문제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요. 기억을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엔 리저브드 필드예요. 차후의 사용을 위해서 예약된 필드다. 단어 그대로가 거의 개념이라서 그렇게 어렵진 않죠. 다음은 컨트롤 플래그 필드입니다. 6개의 서로 다른 제어 비트 또는 플래그를 나타낸다고 되어 있죠. 동시에 여러 개의 비트가 1로 설정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각각의 비트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죠. 여기 CWR은 혼잡 윈도우 크기를 감소시키는 거고요. ECN은 혼잡을 알리는 거고 URG는 데이터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거고요. AKK는 확인 응답 메시지, 승인 메시지 PSH는 푸시, 데이터를 포함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RST는 리셋, 수신 거부를 하고자 할 때 수신 상태를 리셋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SYN은 동기화예요. 두 시스템 간 정확한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한 사용 마지막으로 FIN은 피니시네요. 작업이 끝나고 회선을 종결하고자 할 때 사용이 된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 남았네요. 윈도우 사이즈 필드는 송신 시스템의 가용 수신 버퍼 크기를 나타내는 거고요. 체크선 필드는 TCP 세그먼트의 내용이 유효한지 검증을 하는 필드가 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죠 그래도. 넘어갈게요. 다음은 IP의 헤더 구조입니다. 일단 버전이 있습니다. IP 주소가 버전4와 버전6가 있었죠. 두 번째 IHL은 헤더의 길이를 기록해 둔 거고요. 세 번째 TOS는 요구되는 서비스의 품질 설정을 하는 건데 이 품질에 대해서 이쪽에 나와 있습니다. 보통은 0이고요. 1이 써 있으면 TOS가 1이면 비용이 최소화 2면 신뢰성이 최대다. 4번은 처리량이 최대다. 8번은 지연시간이 최소고요. 15번은 보안을 최대로 설정한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 되면 좋겠지만 어쨌든 집중적으로 설정할 부분을 설정을 해준다는 거죠. 네 번째 Total Packet Length에요. IP 헤더 및 데이터를 포함한 IP 패킷 전체의 길이를 표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Identifier는 전송 데이터를 패킷으로 분할하고 조립할 때 같은 종류의 패킷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패킷을 분할하고 다시 조립할 때 서로를 구분하기 위해서 식별을 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여섯 번째 플래그 패킷 분열의 특성을 나타낸다고 되어 있고요. 플래그먼트 오프셋은 패킷의 분할 정보를 기록하는 거고요. TTL Time to Live라고 되어 있죠. IP 패킷의 수명 기간을 기록한다. 패킷이 소멸되기 이전에 데이터가 이동할 수 있는 단계의 수를 나타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수명이 우리가 아는 그 수명이 아니고요. 이 패킷이 어디 어디 어디를 거쳐서 여기까지 도착했다. 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계의 수라고 나타나 있는 겁니다. 아홉 번째 프로토콜 아이디. 상위 프로토콜의 정보를 기록하는 거고. 헤더 체크섬. 체크섬은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념이에요. IP 헤더의 오류를 체크한다. 소스 IP 어드레스, 송신측, 생성지라고 했죠? 송신측, 데스티네이션은 수신측, 마지막 옵션, n패딩, 제어, 디버깅 등에 사용되는 요소로 데이터 통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여백, 여유, 그래서 패딩이라고 붙습니다. 여기까지가 TCP의 헤더 구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UDP의 헤더 구조가 나와 있는데요. TCP의 헤더 구조보다는 훨씬 더 간단하게 되어 있죠? 그 말은 UDP가 훨씬 더 신뢰성이 낮다는 뜻이에요. 여러 가지 장치가 없기 때문에 오류 제어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약할 수밖에 없죠. 보안이라든지. 보겠습니다. 소스 포트, 데스티네이션 포트, 앞에서 봤던 내용이죠? 랭스, 봤던 내용이에요. 체크섬, 마찬가지죠? 오류 검출하는데 이것만 딱 쓰고 있죠. 이렇게만 UDP의 헤더 구조에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 구분을 할 수 있으시면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응용계층에서 사용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로 이메일입니다. 전자우편인데요. 전자우편은 뭔지 다들 아시죠? 이메일은 온라인으로 편지를 주고 받는 거고요. 송수신자가 동시에, 이거 의외로 많이들 틀려요. 송수신자가 동시에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 컴퓨터가 꺼져 있어도 메일 보낼 수 있죠? 보내기 받기 기능 외에도 첨부나 전달, 답장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아래쪽에 4가지가 나와 있죠? 같이 좀 보겠습니다. 일단 SMTP입니다. 심플 메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고 되어 있어요. 메일 트랜스퍼라고 되어 있죠? 작성된 메일을 전송하는 프로토콜이에요. POP3는 포스트 오피스 프로토콜인데요. 얘는 받는 겁니다. 메일을 컴퓨터로 가져오는 프로토콜이고요. MIME는 멀티포포스 인터넷 메일 익스텐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텍스트뿐 아니라 이미지, 오디오 등의 멀티미디어 메일을 주고받기 위한 프로토콜이고요. 마지막 IMAP은 이메일 서버에 직접 접근해서 메일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토콜인데, 양방향 통신을 제공하여 메일을 구분할 수가 있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메일의 헤더 및 내용의 일부분을 미리 볼 수 있어서 수신 전 처리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메일 헤더에는 발신자 및 참조인 주소나 메일 제목, 파일 첨부 여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편지 겉봉투에 써있는 내용들이 있죠? 그게 메일 헤더예요. 그래서 일단 가져오지 않고 메일 서버로 직접 가서 헤더를 미리 볼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요즘에는 우리가 광고 메일을 받았을 때 광고 메일 제목이 항상 써있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마감 임박이라든지, 오늘만 영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키워드를 먼저 보고, 얘는 안 갖고 와야지, 얘는 스팸메일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IMAP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HTTP, 웹상에서 다양한 파일을 주고받는데 필요한 서비스 중 가장 대중적이고 고급화된 프로토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터넷 접속을 하더라도, 네이버든 구글이든요. 주소창을 보면 항상 HTTP, 땡땡, 슬러시, 슬러시 이 상태로 진행을 하잖아요. 이게 HTTP 프로토콜을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가장 대중적인 프로토콜이라는 뜻이죠. 넘어가세요. 다음은 FTP입니다. 파일 트랜스퍼. 이것만 봐도 감이 오시죠? 파일을 전송하는, 주고받는 프로토콜이에요. 인터넷에서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토콜이에요. 다른 컴퓨터가 접속하면 파일의 업로드와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 중에 어나니머스의 FTP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익명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원래 이게 계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계정과 비밀번호 이런 게 필요한데, 익명으로도 쓸 수 있는 FTP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FTP의 전송 모드에는 두 가지, 아스키 모드와 바이너리 모드가 있다. 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텔렛이에요. 텔레네트워크의 줄임말인데요. 이 텔레가 원격이라는 뜻입니다. 원격지. 원격이라는 것은 멀리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격지에 있는 컴퓨터에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접속을 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관리 작업을 할 수 있는 서비스. 우리가 이거를 흔히 간단하게 원격 제어라고 합니다. 원격 제어. 인터넷상의 다른 컴퓨터에 로그인해서 자신의 로컬 컴퓨터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다라고 되어 있죠. 23번 포트를 사용하고요. 데이터가 평문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보완성이 떨어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평문이 암호의 반댓말이에요. 평범한 문장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암호화가 되어 있지 않은 문장, 데이터, 문자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보완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더 발전된 게 SSH예요. 텔레스 단점이 뭐라고요? 평문 전달로 보완성이 떨어진다고 했죠. 그러면 이거는 보완성을 강화했다. 암호화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포트도 얘는 22번이에요.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은 유즈넷입니다. 다수의 사용자가 각 분야별로 정보를 제공해 준다. 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는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용자들 간에 새로운 정보를 교환하는 서비스다. 라고 되어 있죠. 고퍼 서비스는 인터넷 문서 자료를 검색하는 서비스로 현재는 월드 와이드 웹에 완벽하게 대체가 되었다. 지금은 안 쓴다는 얘기죠. 사실 유즈넷도 지금은 안 써요. 다음으로 아키 서비스입니다. FTP 지원 서비스로 자신이 원하는 정보들이 인터넷 상의 어느 디렉토리에 있는지를 검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다음은 와이즈입니다. 인터넷에 흩어져 있는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핑거. 특정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의 정보를 알아보기 위한 손가락으로 가르친다는 뜻이죠. 이 사람 누군지. 사용자의 정보를 알아보기 위한 서비스다. 라는 거고요. 다음 IRC입니다. 인터넷 릴레이 챗이라고 되어 있죠. 인터넷을 통해 채팅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WWW 월드 와이드 웹입니다. 각각의 컴퓨터가 모여서 전세계에 걸쳐 네트워크로 연결된 세계적인 인터넷망이다. 다 알고 있죠. 우리 주소에 나와 있잖아요.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인터넷에 분산되어 있는 많은 종류의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광역 정보 통신 서비스입니다. 웹 브라우저와 하이퍼 텍스트에 의해 이거 링크에요. 클릭했을 때 어디 넘어가는 거. 링크에 의해 정보를 검색하고 정보를 제공받는다. 이게 월드 와이드 웹입니다. 대부분 내용들이 다 여기로 대체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배운 요소들은 역사 같은 개념이라서 지금도 활발히 쓰이는 요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웹 쪽은 요정도 보시면 일단 되겠습니다. 다음은 TCP 계층입니다. TCP 계층이 조금 더 복잡하고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문제의 출제 비중도 높고요. 일단 TCP는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이라고 되어 있죠. 두 단말기 간 연결을 설정해서 데이터를 패킷 단위로 교환을 하고요. 전송 데이터 흐름을 제어하고 에러 유무 검사한다. 아까도 얘기했던 내용이죠. 전송 계층에 해당한다. 이 이야기가 이 설명이었고요. 논리적인 가상회선을 지원하고 한다고 했었죠. 해당 경로로만 데이터가 전달되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표 서비스는 아까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다음 TCP 프로토콜의 링크 설정 나와 있습니다. 연결형 프로토콜로 데이터 전송 시 상대방과의 통신을 수립한다. 연결형이에요. 비연결형이 아니라 통신 수립 단계 때문에 약간의 지연 시간이 생길 수가 있고요. 통신 수립 단계를 쓰리웨이 핸드쉐이킹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실기에 나온 적이 있어요. 1단계는 수신 측의 플래그 비트 중에 SYN을 1로 설정해서 전송을 하고요. 수신 측은 SYN을 1로 받았으면 SYN을 1, ACK를 1로 송신 측에 전달을 합니다. 같이 동기화를 하겠다. 이거 그리고 승인이 됐다. 그런 얘기죠. 송신 측은 다시 ACK를 1로 설정해서 수신 측에 전달하면 통신 수립 성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기에서는 이 세 가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이게 뭐니? 라고 이걸 물어봤었어요. 학습에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UDP네요. UDP의 UD는 유저 데이터그램이라는 뜻인데요.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는 비접속형 통신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속도가 빨라요. 신뢰성이 떨어지고요. 스트리밍 서비스처럼 하나의 송신 정보를 다수의 인원이 수신해야 할 경우 우리가 유튜브 서비스 같은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적합한 프로토콜이라고 되어 있죠. 대표 서비스는 아직 안 배운 애들이 좀 있어요. 다음 UDP의 링크 설정 비연결형 프로토콜로 통신 수립 단계가 없어요. 비연결형이라서 수립 단계가 없기 때문에 신속하지만 신뢰성이 좀 떨어진다. 저 용량의 데이터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서비스에 적합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유튜브 영상 같은 걸 볼 때 만약에 얘가 TCP 연결로 진행이 되는 거라고 하면 만약에 화질이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아니면 중간중간 끊길 때 아예 접속이 차단되버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접속을 하고 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유튜브 같은 거 보다가 화질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화면이 깨진다든지 소리가 약간 이상하게 들린다든지 해도 계속 접속은 유지가 되죠. 이런 개념이 UDP예요. 지속적으로 끊김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고 판단이 될 때 UDP를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면에 우리가 음악이라든지 영상 아니면 용량이 큰 파일이라든지 그런 데이터를 전달받을 때 이럴 때는 당연히 TCP를 써야겠죠. 그런 건 조금이라도 변형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뢰성이라는 것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는 관련 프로토콜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SNMP입니다.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네트워크 관리죠. 네트워크 장비를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UDP상에 정의된 응용계층 표준 프로토콜이다. 네트워크 관리자가 성능을 관리하고 문제점을 찾는다. 그래서 SNMP예요. 다음은 RTP입니다. 리얼타임 트랜스포트 프로토콜 실시간으로 음성이나 영상을 송수신하기 위한 전송계층 프로토콜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응용이죠. UDP와 애플리케이션 사이에 위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UDP의 링크 설정을 도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은 IP계층입니다. IP계층이 내용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프로토콜이란 뜻인데요. 데이터 패킷의 주소를 해석하고 경로를 설정해서 다음 호스트로 전송하는 프로토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개의 패킷 교환망들의 상호 연결을 위한 범용 비연결형 프로토콜이라고 되어 있고요. 네트워크 계층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죠. OSI 7계층에서는. 여기서 사용되는 프로토콜 몇 가지를 보면 일단 ARP가 있습니다. 문제 나온 적이 있는데요. address resolution 프로토콜이라고 되어 있죠. 호스트의 IP 주소를 호스트와 연결된 네트워크 접속장치. 이거 뭐였죠? NIC예요. NIC의 물리적 주소. 물리 주소는 맥 주소죠. 번역해주는 프로토콜이다. 간단하게 IP 주소를 맥 주소로 번역을 해준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R이 하나 붙으면 맥 주소를 IP 주소로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두 가지가 서로 구분이 돼야 됩니다. 다음은 ICMP, 인터넷 컨트롤 메시지 프로토콜, 채어 메시지죠. 호스트나 라우터에서 IP 패킷을 처리할 때 발생하는 오류 상태, 또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인터넷 프로토콜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트워크 컴퓨터 상에서 돌아가는 운영 체제에서 오류 메시지를 전송받는 데 사용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사용하는 명령어가 핑이나 트레이서트, 에코 등이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DNS, 도메인 네임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가 아니라 시스템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어쨌든 S로 시작을 하는 건 맞아요. 도메인 네임 서비스. 도메인 네임이 일단 뭐냐면 숫자로 구성된 IP 주소를 기억하기 쉬운 문자 형태로 변환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냥 개념상으로 보세요. 이렇게 써 있는 곳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실제로 이렇게 주소가 들어가진 않지만 어쨌든 이런 주소로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렇게 주소를 쳐서 접속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 숫자를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번거롭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기억하기 쉽게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자, 이건 또 어서 많이 본 거죠.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는 겁니다. 기억하기 어려운 IP 주소를 이렇게 사람이 기억하기 쉬운 문자 형태로 변환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소를 입력을 하는 거고요. 이 입력된 주소가 DNS 서버로 가서 이거와 매칭되어 있는 실제 IP 주소로 접속을 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이게 도메인 네임의 개념입니다. 자, 그렇고 두 번째 모든 도메인 네임은 고유하게, 당연하죠. 중복이 되면 안 돼요. 공백 없이 한글과 영문 숫자를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다. 한글 주소도 있습니다. 점으로 구분하고 점으로 우측으로 갈수록 큰 범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주소라고 치면 얘는 회사 이름, 기관명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기관의 분류입니다. 컴파니니까 C 온 거고요. 보통 우리가 개인 어쩌저쩌고 하면 P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KR은 소속 국가입니다. 국가가 제일 큰 범위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이 분류, 회사고요. 그 다음이 회사명이죠.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큰 범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DNS 서버 방금 이야기를 했죠. 이러한 서비스를 하는 애들이 위치한 서버예요. 다음에 NIC 위에서 봤던 NIC랑 다른 겁니다. 이거는 약자가 같아서 그렇지 개념이 달라요. 인포메이션 센터잖아요. 도메인 네임을 관리하고 중재해 주는 곳이다. 인터 NIC APNIC KRNIC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한국 태평양 국제 도메인 관리 센터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도메인을 신청해서 도메인을 할당받고 뭐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IP 버전 4에 대한 내용입니다. 버전 4가 있고 버전 6가 있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IP 주소를 다시 개념을 잡아보면 IP랑 IP 주소는 또 다른 거잖아요. 전 세계 인터넷이 가능한 기기에 부여되는 유일한 식별 주소 중복이 없다는 뜻이죠. IP 버전 4의 경우에 약 43억 개의 주소 지정이 가능한데 최근 주소의 양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IP 버전 6가 공표가 되었습니다. 43억이면 충분하지 않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인터넷을 컴퓨터로도 하지만 요즘에는 핸드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냉장고라든지 TV에서도 요즘엔 인터넷이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인터넷이 가능한 기기들이 너무 많은데 이 기기들마다 각각 고유의 식별 주소가 필요하거든요. 물론 사설 IP라든지 그런 개념이 있긴 하지만 그런 거는 나중에 차치하고선 해도 어쨌건 계속 인터넷이 되는 기기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 부족할 때 새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미리 버전 6라는 새로운 개념을 공표를 한 겁니다. IP 버전 4의 패키 크기는 64kb로 제한이 되어 있고요. 현재는 버전 4와 6를 혼용을 하고 있고요. 각 주소체계의 변환을 담당하는 서비스가 NAT인데 이걸 사용해서 서로를 혼용을 하고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IP 버전 4의 주소 형식은 8비트씩 4부분으로 구성되는 32비트 주소체계라고 되어 있어요. 각 자리는 0부터 255까지의 10진수로 표현을 하고요. 점으로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192.168.0.7 이런 식으로 쓴다는 뜻이에요. 각 자리마다 0부터 255까지 이 진수로 따지면 1, 2, 3, 4, 5, 6, 7, 8, 0부터 1, 2, 3, 4, 5, 6, 7, 8, 255까지 이 값을 한 파트에 입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총 4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32비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넘어가서 IP 버전 4의 클래스 구분 나와 있습니다. 좀 자세하게 써놨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주소 범위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A클래스는 첫 8비트가 네트워크 아이디이고 나머지 24비트가 호스트 아이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네트워크 아이디는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번호. 몇 반 몇 번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8비트라고 하면 여기 적혀 있듯이 여기에서 이 부분이에요. 다시 적어볼까요? 다시요. 102.168.0.1 이라고 하면 이 부분이 반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192반 하고 이게 번호인 거죠. 이게 실제 컴퓨터들이 부여받는 번호고요. 그 다음에 얘는 서로의 네트워크, 반을 구별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네트워크 아이디예요. 이어서 네트워크 비트는 0으로 시작하므로 0부터 127까지 128개의 네트워크가 할당된다고 되어 있어요. 0부터 127까지 최대 호스트 수는 2에 24승 이거를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고 2에 24승은 24비트니까 그런 거예요. 이 24승이 실제 이 값이다라는 것까지는 아실 필요 없어요. 24비트가 중요한 겁니다. 서브넷 마스크는 이렇게 지정을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뭔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서브넷 마스크는 그냥 지금은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여기서 8비트가 네트워크 아이디다 했기 때문에 8비트를 그냥 꽉 채운 겁니다. 그렇게 일단 알고 계세요. 다음으로 B클래스는 16비트가 네트워크 아이디래요. 그래서 8비트, 8비트를 꽉 채우니까 서브넷 마스크는 255, 255.0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호스트 아이디가 16비트니까 최대 호스트 수는 2에 16승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C클래스는 첫 24비트가 네트워크 아이디래요. 그러면 8, 3, 24니까 3칸이죠. 3칸이 다 255로 차고요. 나머지 8비트가 호스트 아이디입니다. 8비트니까 최대 호스트 수는 2에 8승 256개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D클래스나 E클래스 이런 게 있는데 여기 멀티캐스트용 클래스다. 미래에 사용하기 위해 남겨뒀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는 ABC 정도만 알고 계시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다음으로 IP버전4의 주소 부족 문제 해결 방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소가 부족하다고 앞에서도 언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할 건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선 CIDR이라고 되어 있네요. 한정된 IP 주소를 불필요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라우터의 처리 부하를 경감시킬 목적으로 개발된 주소 할당 방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IP버전4의 클래스 체계를 무시하고 방금 ABCDE 있었죠. 그거를 그냥 무시하고 네트워크 주소와 호스트 주소를 임의로 구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방금 봤던 8비트로 나누고 16비트로 나누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나누겠다는 거죠. 그래서 구분할 때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192.168.0.1 한 다음에 슬래시 한 다음에 22라고 되어 있죠. 이 22비트가 네트워크 아이디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ABCD 하면 무조건 8, 16, 24밖에 안 되니까 22비트가 네트워크 아이디라고 별도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나머지 그러면 32비트니까 10비트가 호스트 아이디가 되겠죠. 22의 의미는 이진수가 22자리라는 소리예요. 8개, 8개, 6개 이렇게 해서 총 22자리라는 얘기죠. 이거를 서브넷 마스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꽉 차있는 거는 255, 여기 255, 여기는 255에서 3이 빠졌죠. 그래서 252예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간단하게 22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좀 어렵겠지만 일단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DHCP입니다. 다이나믹 호스트 컨피그레이션 프로토콜. 부족한 IP 주소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개의 IP를 여러 사용자가 공유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IP 주소를 할당해준다. 동적으로. 그래서 다이나믹이죠. 동적 IP 할당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 기술입니다. 이거는 지가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위쪽에서 이렇게 개선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 잘 안 나오겠죠. 다음으로 NAT입니다. 이거는 본 적이 있죠. 사설 IP 주소를 공인 IP 주소로 바꿔주는 주소 변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 공인 IP 주소를 절약할 수 있고 공격자로부터 사설망을 보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일단 암기는 사설 IP를 공인 IP로 바꿔준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보통 사설 IP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인터넷 공유기를 쓰잖아요. 그러면 공유기 내부에서 또 별도의 IP 주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에서 쓰는 IP 주소, 서로를 구분하기 위한 IP 주소가 있지만 바깥으로 나갈 때는 각각 우리가 부여받은 하나의 공인 IP로 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더 있으면 추가로 설명을 하겠지만 일단 지금은 사설 IP를 공인 IP로 바꿔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IP 버전 6입니다. 위쪽에 있는 건 제한된 요소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게끔 하는 요소들이고요. IP 버전 6는 양을 늘려버린 거예요. 32비트 체계에서 128비트 체계의 주소 체계로 넘어간 겁니다. 얘는 2에 32승이에요. 근데 얘는 2에 128승이에요. 엄청나죠? 이렇게 넘어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IP 버전 4의 서브넷 마스크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서브넷 마스크의 개념은 배정받은 하나의 네트워크 주소를 다시 여러 개의 작은 하위 서브넷 마스크로 나누어 사용하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IP 주소 중에 네트워크 주소와 호스트 주소를 식별해서 몇 비트를 네트워크 주소에 사용할지 정의를 하는 단계예요. 서브넷 마스크입니다. 그래서 이 서브넷 마스크를 진행하는 작업을 서브넷팅이라고 하는데 서브넷팅이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거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긴 하겠지만 막히게 된다고 하면 질문 게시판이라든지 이용을 많이 해주세요. 일단 가장 먼저 FLSM입니다. Fixed Length라고 되어있죠? 고정 길이로 서브넷팅을 하는 거예요. 동일한 크기로. 여러 부서의 호스트의 수가 거의 유사한 경우에 유용한 방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령 A 부서, B 부서, C 부서가 있는데 얘네들이 각각 컴퓨터가 10대씩 필요해요. 또는 9대 이 정도. 비슷한 규모로 필요해요. 그러면 서브넷팅을 할 때 고정 길이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겠다. 뭐 이런 개념인 거죠. 아래쪽에 예시를 해놨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CIDR 형식, 이 형식이 CIDR이었죠? 이렇게 나타내는 거. 형식으로 제공되는 네트워크 아이디와 나눠야 할 서브넷의 개수, 하위 네트워크의 개수를 파악한다. 보겠습니다. 192.168.1.0이라는 네트워크 아이디, 그 다음에 슬러시 24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몇 개로 나눠요? 6개의 서브넷으로 나눠야 하는 경우에요. 그런데 8개의 서브넷으로 분할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이게 6개, 7개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나눌 때는 2의 제곱수로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2개, 4개, 8개, 16개, 32개. 얘네들 중에 하나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6개에서 2개, 4개는 탈락이고요. 8개는 좀 남지만 어쨌든 6개의 서브넷을 충분히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8, 8개의 서브넷으로 나눠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건 이해되시죠? 따라서 6개의 부서가 각각의 서브넷을 나눠가지고 2개가 남을 거예요. 일단 남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32비트 중에 네트워크 비트를 제외한 호스트 비트에서 서브넷을 위한 비트를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천천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상태예요. 192.168.1.0하고 24. 이렇게 써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네트워크 비트예요. 네트워크 비트 이거. 이 상태에서 원래 총 비트가 IPv4가 32비트잖아요. 이 중에 네트워크 비트를 뺍니다. 그러면 호스트 비트예요. 그러면 호스트 비트가 지금 8개가 남아있는 상태인 거죠. 이해되세요? 8비트가 남아있다는 얘기는 8짜리의 이진수로 표현할 수 있는 호스트가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가령 표현을 해보자면 이렇게 이진수 8짜리를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남아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현재 8개의 서브넷팅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현실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필요한 거잖아요. 1반, 2반, 3반, 8반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1, 2, 3, 4, 5, 6, 7, 8까지 다 쓸 수 있는 십진수 체계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걸 지금 우리가 이진수로 표현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개념을 이진수로 표현을 하면 이렇다라는 거예요. 0, 0, 0부터 시작해서 1, 1, 1까지 총 8개의 이진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8개의 서브넷으로 나눌 거니까요. 그러면 몇 비트가 필요하죠? 총 3자리에 3비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호스트 비트에서 3비트를 이렇게 나누는데 사용을 할 거니까 나머지 5비트가 호스트 비트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보시면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은 지금 1, 9, 2를 나타내고요. 1, 6, 8을 나타내고요. 얘는 지금 1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 나머지 부분, 이 나머지 부분을 또 내부적으로 나누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0, 0, 0이 붙어있는 5비트, 0, 0, 1이 붙어있는 5비트, 0, 1, 0이 붙어있는 5비트 해가지고 총 8개의 5비트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부분을 숫자로 표현하면 이 아래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192, 168, 1은 고정이에요. 192, 168, 1은 고정이고 0부터 시작해서 5비트니까 31까지 총 32개의 호스트가 할 땅이 되는 겁니다. 32개죠. 0부터 31까지니까요. 32개고 이게 2의 5승이죠. 5비트입니다. 5비트요. 그러면 그 다음 거는 당연히 32부터 시작을 하겠죠. 마찬가지로 32에서 31을 더해야 되죠. 32도 포함을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63, 64부터 95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192.168.1.255까지 해서 총 8개의 서브넷이 생성이 되는 거고요. 이 중에 6개를 사용하고 우리가 7번, 8번은 비워둔다라는 개념이죠. 실제 문제에서는 이걸 다 쓰는 게 아니라 이 중에 3번 서브넷의 두 번째 네트워크 주소는, 두 번째 호스트의 주소는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당연히 계산을 할 수 있어야겠죠. 자 일단 이 정도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 이외에도 용어가 좀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할당된 주소 중에 컴퓨터에 부여할 수 있는 IP의 개수를 파악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호스트 비트가 5비트인 경우에 이게 5승 32개잖아요. 그런데 네트워크 주소와 브로드캐스트 주소를 제외한 30개의 IP 주소만 쓸 수가 있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트워크 주소랑 브로드캐스트 주소. 각 네트워크의 첫 번째 IP, 마지막 IP예요. 그러면 8번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224는 못 쓴다는 얘기예요. 255도 못 쓴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용 가능한 첫 번째 IP 주소는 192, 168, 1, 그 다음에 2, 2, 5인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주소고요. 마지막 주소는 2, 5, 4겠죠. 얘네들끼리 쓸 수 있는 거죠. 이 사이에 있는 값들을. 이거 생각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또 IP 서브넷 제로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옵션이 붙으면 첫 번째 서브넷을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평범한 상황이라고 하면 8번 서브넷은 첫 번째 IP 주소가 사용 가능한 225가 정상인데 IP 서브넷 제로가 적용이 됐다는 문구가 보이면 그때는 224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좀 어렵죠? 이 부분은 몇 번씩 돌려보시고, 그 다음에 질문 게시판도 꼭 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서 이거보다 좀 더 어려운 걸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가변입니다. 당연히 고정 길이보다는 가변이 훨씬 어렵겠죠. VLSM, 동일하지 않은 크기로 서브넷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여러 부서의 호스트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 어떤 거는 100대가 필요하고, 어떤 건 10대만 필요하고 이러면 고정 길이로 할 기회는 조금 적절하지 않죠. 그럴 때 유용한 방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CIDR 형식으로 제공되는 네트워크 아이디와 나눠야 할 그룹별 호스트의 개수를 파악을 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천천히 보겠습니다. 192, 168, 1.0, 아까랑 똑같아요. 60개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A, 30개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B, 16개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C 부서별로 서브넷을 나눠야 하는 경우, 갭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가변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일단 네트워크 주소와 브로드캐스트 주소를 고려해서 필요한 호스트의 개수를 파악합니다. 일단 이 식이 이해가 돼야 되는데요. 이 60개라고 했는데 왜 64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의 제곱수라고 했죠. 2, 4, 8, 16, 32, 64. 얘네 줄 중에 골라야 돼요.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개수를 여기에 맞춰야 됩니다. 60개는 64 말고는 커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64로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30개는 32가 최대죠. 그 다음에 16개는 이것도 가능하다고 보지만 왜 안되냐면 앞뒤로 브로드캐스트 주소랑 네트워크 주소가 1개씩 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6개짜리로 만들면 총 사용할 수 있는 호스트의 개수는 14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32개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구분이 되시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빼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네트워크 주소와 브로드캐스트 주소 때문에 두 개를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62, 30, 30개의 호스트를 할당할 수 있는 서브레이팅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2의 5승은 5비트라고 했잖아요. 32고요. 그 다음에 64는 6비트가 필요해요.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부터 아래쪽에 제가 적어놨네요. 4비트는 16-14개의 IP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수용이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일단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될 호스트 비트를 제외한 자녀 호스트 비트는 서브넷 마스크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씩 보죠. A서브넷 일단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총 8개의 비트 중에 A 부서가 지금 6비트가 필요하죠. 그럼 2비트가 남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2를 더해준 거예요. 실제로 24 플러스 2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26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A 부서의 네트워크 주소는 당연히 0일 거고요. 브로드캐스트 주소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63이 되겠죠. 얘가 지금 6비트고 64니까 0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0부터 63까지의 범위를 가지게 되는데 거기서 첫 번째, 그 다음에 마지막 주소를 뺀 겁니다. 그래서 사용 가능한 IP 주소는 이거 다음인 1, 그리고 이거 전인 62 여기까지 쓸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서 IP 서브넷 제로를 적용하게 되면 얘가 사용 가능한 첫 번째 IP 주소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B 서브넷입니다. 마찬가지죠. 지금 보면 5비트가 필요하잖아요. 8비트 중에 그러면 3비트가 남으니까 3을 더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미 A 부서가 이만큼은 가져갔으니까 이거 다음에 64가 네트워크 주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5비트죠. 32만큼의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 포함해서 32개, 95까지의 공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64부터 95까지의 공간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32개죠. 이 중에 첫 번째는 네트워크고요. 마지막은 브로드캐스트 주소죠. 이 사이에 있는 65부터 94까지의 호스트 주소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똑같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전 서브넷 마지막 주소가 95죠. 그러면 그 다음이 96이에요. 인생이 잘못됐네요. 죄송해요. 96이죠. 95 다음 96입니다. 그 다음 96부터 31개를 더하면 32개죠. 96까지 포함해서. 127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96부터 127까지인데 96과 127은 각각 네트워크와 브로드캐스트 주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 97부터 126까지죠. 여기 7이고 6입니다. 하나씩 제가 빼먹었네요. 죄송해요. 이거 다시 한번 참고를 하시길 바랄게요. 이 가변 길이 서브넷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큰 비트의 호스트 비트가 먼저 나눠지고 그 다음에 작은 것 순으로 넘어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요. 거꾸로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IP 버전 6입니다. 주소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간단한 요소죠. 이게 빨리 나왔으면 우리가 이 윗부분 서브넷팅을 할 필요도 없는데 뭐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보도록 하죠. 속도가 빠르고요. 서비스별로 패킷을 구분할 수도 있고 그래서 품질 보증이 용이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소의 확장성, 용통성, 연동성이 향상됐고 실시간 흐름 제어도 향상된 멀티미디어 기능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인증성, 기밀성, 데이터 무결성의 지원으로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죠. 보통 컴퓨터 관련된 용어나 기술들은 이전 버전보다 다음 버전이 무조건 가격적인 면을 빼면 무조건 다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소를 다 기억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전체적으로 무조건 다 좋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보그램 옵션을 통해서 패키 크기 제한을 없앨 수도 있다. 이런 거는 새로 추가된 내용이니까 기억을 하고 계셔야겠죠. 없앨 수 있어서 대역폭이 넓은 네트워크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죠. 요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소 형식을 좀 보죠. IP 버전 4의 주소 형식을 떠올리면서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16비트씩 8부분으로 구성되는 128비트 주소체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버전 4 같은 경우에는 8비트씩 4부분이었죠. 2배씩 증가했습니다. 각 자리는 0부터 ffff65535라고 되어 있죠. 16비트예요. 까지의 16진수로 표현을 한대요. 여기서는 10진수였죠. 버전 4는 표현하고 이건 점으로 구분하는데 얘는 콜론으로 구분한대요. 대부분 다 2배씩 늘었죠. 연속되는 앞자리에 0은 생략할 수 있다. IP 주소가 0이 반복되면 그걸 생략할 수 있다는 뜻이죠. IP 버전 6의 주소체계도 간단합니다. 유니, 애니, 멀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유니캐스트는 1대1 통신을 위한 주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니캐스트는 단일 송신자와 그룹 내의 단말기 중 가장 가깝거나 접근이 쉬운 단말기에 정확히 전달되도록 한다고 해서 애니캐스트고요. 둘 중 하나, 멀티캐스트는 1대다 통신을 위한 주소로 멀티라고 되어 있죠. 패킷이 단일 발신지로부터 다수의 목적지에 보낼 때 멀티캐스트 통신이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멀티캐스트 주소의 수는 시스템이 속해 있는 네트워크 그룹의 전체의 수를 말한다. 서로 구분만 되시면 돼요. 1대1로 통신을 하는 것은 유니고요. 그 다음에 애니는 1대1이나 다수가 있는 아무데나 확실하게 접근이 쉬운 요소로 접근을 하는 거고 멀티는 1대다 통신을 위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